저거 왜 안될지? 내가 해볼게. 내가 거짓말을 한번 해볼게. 거짓말은 뭘 해볼까? 나랑 한 번이라도 미션을 이성적으로 생각해볼게. 미션을 이성적으로 생각했다.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정말 시원이와 사귀고 싶어. 시원이와 사귀고 싶어. 빨강불이 거짓말은 초록불이 들어오면 진짜. 건들어오면 진짜. 뭐야. 들어오면 진짜. 잠깐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? 진짜? 잠깐만. 잠깐만. 어떻게 된 거. 무슨 고백을 저런 식으로 해요? 무슨 얘기는 어떻게 해야 돼? 아니 그래도. 로키오카. 야 재밌다. 너 진실 게임 재밌네요. 나 왜? 한번. 일단 올려봐. 너도 한 번 해봐. 아예 해봐. 이거 진짜. 자 질문해? 어 오빠. 난 결혼을 한 번이라도 해 한 적이 있다. 야. 내가 결혼한 걸? 어. 아 오빠 씨. 아 뭘 이렇게 진작 좀. 오빠가 진짜 오빠. 오빠 오빠에서 한 번 해봐. 내가 빼고 있어. 내가 빼고 있어. 축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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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고작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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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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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. 뭐야 뭐야. 잠깐만. 나 그거 틀렸어 아까. 그러면. 라스트. 우리 한류스타일 미션. 라스트. 아 나 하세요. 저는 독한 걸. 나는 홍병 기회를 좋아한다. 야 나왔어. 이상적으로? 아 뭐야? 잠깐 진실라고 진짜 못하겠다. 아 그럼 저기서 진실이면 둘이 사귀어야 되는 거야? 날 봐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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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니 기계 이상해. 날 니 기계랑 뭐가 있어. 깜짝이야. 오빠 왜 오빠만한테만 그러죠? 물론. 네. 독식으로 사랑한다는 진짠인데. 한류스타 당황했죠? 아니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오빠 진동 나오지 않았어요? 근데 시원이는 진짜 난 사랑한 거지. 안 사랑한 거지. 모두가 다 찝찝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. 지금 잘 생각해야 돼. 결혼을 지킬래. 나를 지킬래. 불치게 된다. 나를. 나를. 나를 지킬래. 결혼을 지킬래. 잘 생각해. 결혼을 지킬래. 잘 생각해. 결혼을 지킬래. 결혼을 지킬래. 잘 생각해. 자. 아까 처음부터. 두 명 사이가 굉장히 써먹써먹해졌어요. 저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. 저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. 저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. 서로 어색해졌어. 이종만 키우기. 전화할게요. 아주 어색해. 아주 어색해. 정말 두 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. 저렇게 해서 우결 네커플 되는 건가요? 온커플.